이제 법률 분야에서 AI 활용인 겁니다. 보시게 되면 판결문이라는 게 문자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스캔하게 되면 그게 다 텍스트 파일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법률 분야의 판례를 검색하거나 이런 정도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문서, 검색, 분석뿐만 아니고 법률과 관련해서 진단까지 이 소송을 성소할 가능성이 있냐 거기까지 여러분들 제공하는 겁니다. 법률을 검색, 분석, 요약, 정리 수준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건 뭡니까? AI 변호사가 성소 가능성 이런까지 여러분들 조언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겁니다. 그 내용도 한 분이 아주 생생하게 리갈테크 쓰나미 이게 이제 변호사분들이 주말에 와 가지고 AI 변호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듣는 겁니다. 항소심 성소 가능성은 그러면 AI가 기존에 판례하고 그다음에 원심, 일심 판결문을 비교해 가지고 한 짧은 시간 안에 뭡니까? 성소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현장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놓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법조인 AI 강의 수강 열풍 60장 판결문을 순식간에 분석하고 항소실익을 따져서 항소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고 변호사들의 AI 변호사를 활용하게 되면 업무 시간에 40에서 60%를 저장할 수도 있고 그러나 법조계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 AI 변호사를 활용하는 데 굉장히 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무조건 우리는 신기술이 등장하게 되면 오픈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공적인 이슈를 많이 다루지만 특히 AI에 대해서 많은 여러분들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모델 같은 걸 소개하는 것은 이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 소개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저도 자극을 받고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이 법률 분야는 전형적으로 AI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의료 분야의 진단과 마찬가지로 1심 선고 판결물인데 내용이 너무 길고 복잡하다 알기 쉽게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다 반영해서 분석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텍스트 파일을 입력하는 겁니다. AI 변호사에게 이 같은 명령을 입력하자 AI 변호사는 60장에 달하는 판결물을 단 5초만에 분석한 뒤에 결과를 내놨다. 엄청나죠. 단순 분석에 그치지 않고 목차로 나누어 가지고 1. 사건 개요 2. 본안에 대한 판단 3. 결론 등에 대해서 구체적 의견을 제시한다. AI 변호사를 활용하는 사용자는 사건 발생 원인과 진행 과정 법원의 판단과 그 이유 결론까지를 전체적인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시대 대세를 어떻게 여러분도 거슬릴 수 있겠습니까 익숙하지 않지만 풍등하고 뛰어들어 가지고 이용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그 전에 어마어마하게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풍등하고 뛰어들어야 되는 거죠. 보시게 되면 법률 업무에서 AI가 발휘할 수 있는 성능은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1심에 패소를 했을 때 2심을 요구할 때면 승소할 가능성을 다른 판결문을 참고해 최대한 객관적인 관점에 판단한 의견서를 작성해달라.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AI는 5초 만에 답변을 내놓는다는 거죠. 원심 판결 요지 1. 2. 항소심 판단 시 고려사항 3. 항송심 승소 가능성 목차별로 딱 나누어서 뭡니까 의견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파워풀한 것이 또 등장했음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관성 있고 고집이 있고 습관이 있고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격렬하게 저항할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니까 마치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우리가 쓸 수 봐야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AI가 여러분들 그냥 몸의 한 부분처럼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AI는 종합적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승소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으나 현재로서는 항소를 재개해볼 만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 의견을 내놨고 AI 활용법 심화 강의를 듣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의견서의 최종 버전으로 사용할 만큼 100% 완성도는 아니지만 초안으로 할 의견은 충분하다면서 감탄을 쏟아냈다. 그러니까 검색 분석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의견까지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MRI 촬영 여러분들 그런 이미지 영상을 보고 100명에 대한 진단도 하지만 또 치료법에 대한 제안도 하는 수준까지 앞으로 갈 수 있겠죠. 변호사가 기존의 방식으로 소장 작성과 판결문 분석 항소 실익 판단을 비롯한 업무를 처리하려면 보통 사건 한 개당 하루를 통째로 써야 되는데 재판을 준비할 때는 상대방이 제출한 수십 장의 준비 서면을 일일이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 이걸 순식간에 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는데 짧게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사유가 되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그런 시간을 쏟아야 되는데 법률 업무에 AR을 활용하면 생산성을 엄청나게 올릴 수가 있고 업무 시간의 50%까지 되면 단축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온다는 거죠. 생산성 양상이란에 따라 이야기하면 한 건의 이런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시간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아주 여러분들 저항을 한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자기 업무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AI가 뭘 알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끝까지 새로운 것에 대해서 항상 문호를 개방하고 배움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아야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 방송도 얼마 전부터 딱 시작하고 나서 이런 건 뭡니까. 계속 진화하지 않습니까. 성력 없이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걱정하는 문제가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AI에게 여러분들 질문을 던졌을 때 변호사들의 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질문의 질과 질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그런데 잘못된 질을 답을 할 수 있지 않아서 그걸 할루시네이션 환각현상은 환각현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나오네요. 환각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 던지면 된다. 특정 법령에 대해 질문할 때 단순히 알려달라고 하지 않고 답변에 근거가 되는 법령을 맹시해달라거나 근거가 불확실하다면 추측이나 개인적 의견을 자제하라. 이렇게 여러분들 추가적인 질문을 주면 그게 맞춰서 훨씬 더 현명한 답을 AI가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배우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짧은 기사에서도 보수적으로 오랫동안 법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AI 변호사를 대하는가도 나오고 얼마만큼 여러분들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건 나오고 그러니까 법률 분야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냐.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좀 도전적이고 도움이 되는 거네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